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원주권 뉴스입니다. 지난 19일 오전 원주 백열 여덟 번째 확진자를 문마급 연쇄신경외과에서 원주의료원까지 태웠던 택시기사의 신원이나 소재를 보건당국이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열 여덟 번째 확진자가 택시비를 현금으로 지불하면서 사용한 택시를 측정할 수 없는 데다 아직까지 지난 19일 해당 동선에서 손님을 태웠다는 택시기사의 연락도 없는 상황입니다. 당국은 해당 기사가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경우를 상정하고 소재 파악을 위한 별도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확진된 원주 118번, 119번 환자의 접촉자 34명 중 택시기사를 제외한 33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원 도 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7개월이 되는 오늘, 누적 확진자는 209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 내에서는 지난 2월 22일 춘천에서 신천지 신도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원주에서 도내 전체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곳은 동해와 양구, 정선뿐입니다. 도내에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였지만, 어제 원주에서 일주일 만에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추석 연휴를 앞두고 산발적인 감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횡성군이 오늘부터 2차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횡성군은 오는 25일까지 마을별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해 1인당 10만 원의 선불카드를 지급하며, 이후에는 10월 말까지 읍면 행정복지 센터에 접수 창구를 운영합니다. 2차 재난 기본소득은 출생 연도에 상관없이 신청해 바로 받을 수 있으며, 내년 2월 말까지 횡성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어제 원주 MBC가 보도한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숙박접대 논란에 대해서 경찰이 사실관계를 파악할 기초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 청문감사 담당관실은 광역수사대장을 상대로 관련 내용을 파악하는 한편, 숙박기록과 여비 지출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확보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밝혀지는 비위 여부에 따라 인사위원회 회부는 물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위반 사건으로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승용차 밑에 숨어있던 수달이 119 구조대에 의해 구조돼 서식지인 원주천으로 돌아갔습니다. 원주소방서는 지난 17일 오후 8시 반쯤 단구동의 한 아파트 인근 차량 아래에 수달이 숨어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 도착 7분 만에 포획해 원주천에 방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조를 지켜본 주민들은 수달이 안전하게 구조돼 다행이라며,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나타난 건 길조라며 수달의 출현을 반겼습니다. 영월의 한 시멘트 업체가 서강 인근 석회석 폐광산의 대규모 산업 폐기물 매립장 건립에 나서면서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매립장 반대투쟁위원회와 영월군 의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 파괴와 영월 지역 농산물 판로에 타격을 주는 폐기물 매립장 건립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시멘트 업체는 지난해부터 한반도면 쌍용리, 서강 지류인 쌍용천 인근 석회석 폐광산의 19만 제곱미터 규모의 폐기물 매립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창에서 생산된 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위한 강원 평창몰이 정식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한우와 황태, 산양삼 등 농축산물과 40여 개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이 판매됩니다. 강원 평창몰은 네이버 쇼핑과 강원마트, 강원도 브랜드관과도 연동되고 입점 수수료도 없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축산물 판매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주시가 진흥형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서 올해 국비 등 40억 원을 투입합니다. 기업도시와 서부순환로 등 관내 주요 도로에 스마트 교차로와 영상검지기, 교통관제 CCTV, 외곽지역 감흥신호, 전광판 등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진흥형 교통체계는 교차로의 혼잡도를 분석해 최적의 신호 주기를 도출하고 수집된 교통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